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히힛 ㅇㅋ 으흐흠 ㅎ 으흐흠 흐흠 으흠 쟤드로 피 봤군 음? 으윽! 감각하십시오! 어? 히힛 하나 눕혔네 4 6 4 5 4 5 5 5 5 5 에이에 거스르지 말고 이리 끝나갈 조짐이 보이는군요 끝을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앙! 음... 힝 그..뭐냐.. 거의 칼로 물매기 아니냐? 아니, 베어지지 않을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럼 뭐, 두드리다 목욕기 해주겠지 으응? 퀴즈가 이끌고, 탑의 시비를 해냈는데 아, 왜 이끌고. 소령이 아시겠죠? 도박수였으면 잘 되었고 아... ㅋㅋ 히힛 저 안에는 소름을 달려두고 악기러지지 말라고 하네요 ㄷㄷ